서울역 왔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돈까스 한그릇 먹고 이제 춘천으로 갑니다. 양평 기차역입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양평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양평 기차역입니다. 아침에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양평역으로 왔어요. 양평역에서 차를 렌트를 해서 춘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진짜 이쁘다. 바람도 부드럽고 오늘 날씨 햇살은 뜨거운데 날씨가 참 좋네요. 양평이 참 이렇게 느낌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엠아. 자 이제 숙소로 먼저 가서 짐을 풀고 관광을 하도록 할게요. 바람이 겁나 시원하네. 바람 너무 좋지 그지? 네 이제 우리가 먹을 숙소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짐을 잠깐 풀고 가는데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저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너무 멋집니다. 여기 강변을 따라서 쭉 이렇게 왔는데 참 좋습니다. 여기 강촌. 강촌이에요 여기는. 펜션에서 바라보는 풍광인데 너무 좋네. 아유 좋다. 저 앞에 샀니 단풍이 아닌데도 약간 빨간 입이 있네. 나무 자체가 그렇네. 이쁘다 그렇게 저렇게. 군대군대. 안전운전 하란다. 아이고. 여기 여름에 학생들 옛날에 진짜 캠핑 많이 왔다. 아 여기가? 대학생들에 이어서 놀고. 여기 놀리도 없겠네. 요새도 올라오는 거. 그 강촌 캠핑 강촌 1박 2일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라지 이거 처음에 학교 가면 뭐하노? 올해 오테이션. 서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기차 타고도 오고. 근데 여기 풍광이 진짜 좋다. 너무 좋네. 그러니까 그치. 좋기는 진짜 좋네. 나는 생각하는 강촌에 살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 그래 그 강촌이다. 그래 그 강촌 아이가. 북한강. 북한강. 그 강촌 맞네. 너무 멋지다. 저 다리 저거는 뭐고? 우리 집 절로 흔나갈 거 같은데. 저쪽으로 흔나가나? 응. 다가가. 이 지도 맞네. 흔나가네. 아 이게 옛날 길이야? 응. 옛날 길. 어. 길이 좀 또. 여기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해 놨네. 어. 아 진짜 안 버텨지네 오늘. 하늘이 너무 색깔이 좋다. 계속 오는. 강은 우리가 진리도로 보다 가겠는데. 강을 보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강은 끝내주게 보게 생겼다. 아 여기 뭐 진짜 연인들끼리 드라이브 오면 짱이겠다. 하하하하.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타러 왔습니다. 아유 이쁘다. 아 여기 모터포트 타는 데도 있네. 산책로도 있고. 저 앞에 케이블카 타는데.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아 여기 너무 이쁘다. 아유 난세 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무서워. 이 쪽으로 앉아야지. 이 쪽으로 앉아야지. 진흥 방향으로 앉아야지. 어. 오마이갓.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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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래 봐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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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고 왜 이런 짓을. 하하하. 봉주고 왜 이런 짓을. 사막에다 유리니까. 하하하. 서걸 한번. 아우 싫어. 뭔 그런 어려운 거를 내보고 하라로. 하하하. 하하하. 아 좋다. 멋지네. 나 헛들었을 때 내놓으면 죽겠다. 아 좋다. 이거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응. 어. 보기네. 아 멋지다. 아. 이 쪽에 풍광이 진짜 끝내줘다. 이 쪽에. 저쪽에는. 저. 그 쪽에. 뭐. 저 길 저기에. 무슨. 해안로가. 저 길도 걸으면 좋겠다. 혜연아. 저 한번 봐봐. 저 쪽에. 길 저쪽에. 밑에. 캐불카가. 오고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네요. 하하하. 오. 여기서 빠지면 이제 우리는. 바로. 축사망이다. 맞지? 응. 이 개굴가 진짜 무서우면서도 아름답고 야 이쪽이 더 저기다 일로 와봐 일로 앉아 잠깐만 있어봐라 갈 수가 없다 무서워서 야 이 태양광 봐라 태양광 어? 어머 갑자기 야! 너 무슨 소리 하난지 니 가만있어라 움직이지 말아 안하더라 아 무서워 아 태양광 응응응응 진짜 이야 이 바람이 부니까 쫄리는구나 바람이 너무 부르다 지금 응 와 케이블카 여기 진짜 어딜 봐도 그림이네 응 단풍 뚫으면 더 예쁘겠네 이거 진짜 한번 타볼 만하네 그자 유리크리스탈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쫄고 있다 으흡흡흡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진짜 동네였을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떼 물방에 놓으니까 여기가 지금 다 숨월이 된거지 그렇지 숨월 지역이 되면서 관광을 개발을 하고 음 음 음 야 니 올라 좀 에게 가라 이쪽 북한도 어디다 끌려야 돼 어 어 어지러워 어 어지러워 멀려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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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흙 겨울어지는 거 아이가? 안 되겠다. 뭐? 내 보고 네가 일로 오겠다고? 아니야 아니야 됐다 됐다 됐다. 멀미 날라 하니 그죠? 살짝 멀미 난다. 그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장 케잌. 그렇지 않다. 내 더 긴 것도 타봤다. 그래. 여기 전망대를 먼저 보고. 아 멋지다. 여기다 봐도 되니까. 아 너무 좋다. 저녁도 보고 내려와도 되겠다. 이야 저 무지갠데? 어머 무지개다 진짜. 여기서 보고 내려와도 되겠다. 이야 사막상 케이블카 강추합니다 저는. 포토존. 아래에서 막내로 올라가. 아 너무 좋다. 저 아래 춘천 시내가 다 보이네. 과자로 당 중전합니다.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산책길로 갑니다. 이게 지금 길이 우리가 지금 여기 현이 위치거든.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노약자들이나 다 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완만하게 해 놨다 하더라고. 왕복 거의 1km네. 25분. 822m 왕복. 1km 뭐 25분이야 가자. 아픈데. 저렇게 길이 지그재그로 잘 해놨네. 좋다. 산책길. 너무 좋네. 음 진짜 이쁘다. 아 저 앞에 하트다. 산책로 여기에서 또 내려다보는 전망이 끝내주네. 와 저 아래 저기 춘천 시내가 다 보이네요. 이쁘다. 음 너무 이쁘다. 와 여기 오니까 더 좋다. 어쩌노. 아 시간이 요렇게 넉넉하게 오면은 좋은데 7시까지 내려가야 돼가지고 너무 좋네. 하하하하. 계단 다기거랑은 딱 안 올라올건데. 어. 조금. 얼만. 하하하하. 그러니깐은. 행동 오다보면은 색색거리나. 어어어. 근데 너무 잘해놨지 않나. 아 저 앞에는 스카이워크도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바이산 진짜 멋있다. 아 좋다. 어 옆에는 유리로 되어있는데. 야 저기 유리인데. 어. 유리가 있었구나. 아 여기가 유리가 좀 되어있으니까. 스릴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이리 가면 됩니다. 난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겁쟁이가 유리잔도에서 누워가지고 눕지는 못하고. 으아. 하지마라. 하하하하. 하지마라. 하하하하. 하지마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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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겁없다. 해 hes. 으아. 욕기 있는 분. 하하하. 으하하. 욕 fishing. 용기 있는 분. 하하하하. 대단하다. 자 이제 하산합니다. 비오는다. 비. 태풍, 태풍, 태풍에요 오 마이갓. 으어! 어 뚝 떨어졌어. 아 이쁘다. 한 순갓 하나 멈춰라. 개불카 멈춰면 큰일난다. 뭐라 했을까? 야 이때까지 탄 개불카 중에도. 제일 강추하고싶은 케이블카입니다. 너무 좋다. 가을에 오면 더 좋겠다. 늘 모든게 가을이 좋아. 우리나라의 가을은 봉물이 딱 좋겠네. 구름에 가면서 아직 안들어졌네. 노을이 진짜 끝내준다. 앞에 보이는 것은 태양강입니다. 근데 굉장히 규모가 크다. 이렇게 너르고 큰 규모는 처음 본다. 태양강. 저게 무슨 섬이라 했는데. 지금 태양강을 해놨는데 태양강 없었으면 뭔가가 자연이 어우러져 있었겠지. 그래서 예뻤겠는데 갈대 억새바죠. 저렇게 해가 꼴딱 넘어갈 때까지 이 풍경만 보고 멍 때리고 있어도 너무 좋겠다. 사진 예쁘게 나오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없잖아. 이제 다 왔네. 아쉽다. 춘천 닭갈비 골목 왔는데. 이야. 이 전문 닭갈비촌이네. 저 차가 저기. 와. 닭갈비 먹으러 갑니다. 춘천 닭갈비 골목 왔는데. 이렇게. 아. 길바닥에 이렇게 이쁘게. 또. 조명으로 요렇게 해놨네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장사가 안되고. 어쩌노. 이게. 이게 야채에요? 철판 닭갈비에요. 아. 철판 닭갈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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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는 에어든 다 안다. 서울에서 높은 거에요. 다 못 챙겨가세요. 자. 아. 막장 된장찌개. 막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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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보통 된장을 만들면. 된장하고 간장하고 빼잖아. 근데 강원도 된장은 간장을 안 빼. 맛있게 생겼는데. 그래서 시큼해. 된장이. 응. 간장한테 세게 시큼한구나. 응. 시큼하잖아. 우리 경상도가. 막장은. 된장하고 고추냉어. 습각하고. 고양이 김장 만드는건데. 방원도는 그냥. 된장은. 잘 먹겠습니다. 다시 또 시작. 으흐흐. 맛있는 요름디만 남았다고. 숟가락 하나. 조금만. 오. 음. 진짜 된장. 이거 맛있네. 그치. 섬섬하니. 아, 배불러라. 너무 잘 먹었다. 아이고야, 닭갈비 골목이라고 당님이 계시네. 지금 밤이라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야, 금닭이네, 금닭. 아름다운 춘천여행 1편 마무리합니다. 춘천 너무 좋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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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